여기 기촌할 때 서울집에서 키우던 개를 3마리를 가져와서 말라무토하고 진룩개하고 또 코카스파네를 데려왔는데 이 개를 여기다 둔 이유가 저 아까 뒤딱 무너뜨린 그쪽에다가 이 개를 매 놨을 때 이 개들을 Y기업이 서울서 했던 그대로 우리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독값을 갖다 우리집으로 풍겨서 내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뒤담에서는 이제 독을 던져서 개를 그 담벼락 뒤에 있는 개를 죽이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설쾌하게 이렇게 체항을 여기다 붙여서 집 담장 이제 담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농가주대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개를 했어요 옮겼어요 음